16일 대웅지약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지약 주가는 박수권 장세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입니다. 16일 종가는 500원 내린 14만 5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17만 2천원에 비해 16% 하락한 수준입니다. 16일 대웅지약의 그래프는 W자형 모습을 갖춰하고 있습니다. 대웅지약은 3분기 실적의 호절을 보였습니다. 대웅지약은 베트남에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웅지약의 분기별 실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지약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906억원, 영업이익이 227억원, 단기순이익이 1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지약의 최대 주주는 대웅으로 지분 47.51%를 갖고 있습니다. 대웅의 최대 주주는 윤재승 전 회장입니다. 대웅지약은 외국인의 비중이 6.9% 소액지주 비중이 38%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참고용이Pal wollen 트레이터 상 especially Curry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